모르죠 You guys don't know who I am right? So quiet man You guys don't know who I am Just tell me No? Yes? No? No? 나 스물여덟 누군간 아 이제 다 없네 어느 누군 아 시발 존나 애네 또래들은 아 시발 이제 늙었네 라고 말하는 나이 그리고 난 여전히 저 누군지 모르죠? 모르죠? 모르지 난 누군지 나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 가 도대체 뭔지 가끔씩 던져 질문을 아니 자주 즐겨 이 고독을 내 삶은 내가 사는 거니까 대답은 내 안에 있으니까 생각에 원을 그렸어 가끔은 원점을 벗어나 또 나는 원을 그리며 두 원이 다 끝없는 질문을 만들어 끝내 답변을 찾지 못했어 아니 끝이라고 하기엔 스물여덟 아직 존나 젊잖아 나 아직 내가 아직 안전 그래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인생을 이해하는 나이는 신 나 이제 왔어 그 바늘 아직 많아 넘어야 돼 산은 산이 허락하지 않는 이 산 사랑은 정상을 오를 수 없대 내가 누군지 이미 알았다면 난 신이 난 인간이 아닌 신 그런데 가끔 놀라 수많은 어떻게 살지 속에 나 혼자 왜 사는지 나는 God and God life 속에 A ordinary guy 모두 올림프스 위 에서 나 내려와 쓸데없는 생각한다 날 비우지 그러다 좁은 정상 위 중심을 잃고 밑바닥으로 추락 어느 누구 하나 손을 뻗지 않나 신돌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어 이 자리 지킨 방법 이 외에는 안중에도 없어 스물여덟 난 오늘도 위를 바라보며 고독을 곱씹어 이 넓은 돼지 한편 내 머릿속 그림을 그려 사유로워나 중요하지 않나 스물여덟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